우주의 힘을 삶에 적용하는 마음 설계도의 법칙. 큰 꿈을 이루려는 자. 우주만물을 잇는 에너지와 소통하라. 끌어당김의 법칙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기념비적 작품. 오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은 디바인 매트릭스. 느낌이 현실이 된다. 책춘함이 또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시죠. 그렉 브레이든의 저사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디바인 매트릭스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상상과 현실을 잇는 다리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동적 관찰자인가 강력한 창조자인가. 그럼 우주는 왜 이처럼 큰 것일까.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 물리학자 존 휠러.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인간은 곧 상상력이다. 신비주의자 네빌 고다드. 1854년 시애틀 주장은 워싱턴의 입법자들에게 경고했다. 북미의 자연 파괴는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며 결국 미래시대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자 이 소리가 이제는 그냥 어떤 원주민의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는 게 기후변화로 나타나고 있죠. 참 우리가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엄청난 변화를 겪는 시대를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네요. 19세기 중반이나 지금이나 타당하게 이를 데 없는 깊은 지혜를 보여준 주장은 이렇게도 말했다. 사람은 생명의 망을 짜지 않았다. 그저 망 안에 한 가닥에 불과하다. 사람이 망에게 하는 모든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시애틀 주장이 말한 생명의 망 안에서의 인간과 디바인 매트릭스와 연결된 인간이라는 두 개념은 서로 확연히 비슷하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의 일부이며 인간과 세계와 저 너머 차원과의 끊임없는 계속되는 대화, 즉 양자대화의 참가자이다. 이러한 우주적 소통 안에서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기도와 믿음은 매 순간 우리가 우주에게 건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활력에서부터 세계 평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대답이다. 우주에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는? 물리학자 존 휠러는 참여하는 우주에서 우리 인간이 역할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그냥 역할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핵심은 참여하는 이라는 단어이다. 이러한 우주에서 당신과 나는 방정식의 일부가 된다. 우리 모두 우리가 창조하는 것의 경험자일 뿐만 아니라 삶의 매 순간순간의 촉진자인 것이다.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난다.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 우주의 일부이다. 이 끊임없는 변화에서 우리 인간은 우주를 바라보는 자그마한 일부인 동시에 우주를 만들어가는 일부이다. 휠러의 이러한 주장은 혁명적 가능성을 향한 문을 열어져 친다. 만약 우리의 의식이 우주를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의 우주는 우리의 의식의 결과이다. 20세기 말에 이 이론을 보노라면 지성을 가진 정신, 즉 모든 물질의 매트릭스 때문에 우주만물이 존재하다던 1944년에 막스 플랑크의 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지극히 간단하다. 무슨 정신? 참여하는 우주에서 의식을 집중하는 행위, 즉 어딘가를 바라보며 관찰하는 행위는 곧 우주 자체를 창조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세계를 관찰하고 연구한다. 우리가 바로 플랑크가 말한 정신적인 것이다. 혹은 적어도 이 위대한 정신의 일부인 것이다. 우리가 어디를 보든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무엇인가 변화를 야기한다. 우리가 의식을 집중하는 행위는 곧 우주를 변화시키는 행위이다. 의식이 우주를 빚는다. 과학계는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를 찾고 우주의 경계를 밝히려고 한다. 하지만 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과학계는 영원히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양자기를 아무리 깊이 파고들고 드넓은 우주를 아무리 멀리 탐하만 하더라도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기대를 품고 바라보는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볼 무엇인가를 창조해버린다. 참여하는 우주는 정확히 어떤 우주일까? 우리의 의식이 정말 우주의 변화를 가한다면 실제로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 것일까? 그 대답은 놀랍기 그지없다. 단순히 네빌이라고 알려진 바베이도스의 20세기 신비주의자는 꿈과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우리의 능력을 가장 잘 묘사한 사람이 아닐까 싶다. 그는 수많은 책과 강연에서 디바인 매트릭스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험하는 위대한 비결을 단순하면서도 직설적으로 설명했다. 네빌에 의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일 모두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의식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상상력의 힘을 발휘한다면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주 전체를 담는 그릇이자 우리의 의식으로 빚어진 그릇이기에 이 그릇 밖에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기가 얼마나 쉽단 말인가. 뉴욕과 워싱턴에서 9.11 테러가 발생한 직후 사람들은 한결같이 물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짓을 했기에? 우리는 우리와 그들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좋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아해한다. 우주 만물을 잇는 단일한 에너지장이 존재하며 디바인 매트릭스가 실험을 통해 알려진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들과 우리는 나눌 수 없으며 모두 우리이다. 우리에게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가르치는 국가 지도자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을 울리며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타국의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긴밀히 이어져 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의식의 장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간다. 치유든 고통이든 평화든 전쟁이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창조해내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과학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여러 의미들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또한 우리의 더 없는 치유와 생존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네빌의 글은 행복과 불행에 대한 외부적 이유를 찾는 것이 우리 세계관의 가장 큰 문제임을 일깨워준다. 하루하루의 사건에는 확실히 원인이 있지만 이는 이 순간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시간과 공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네빌은 우리와 세계의 관계에 있어 가장 큰 수수께끼의 핵심을 간파한다.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은 자기 자신의 의식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는 확신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는 참여하는 우주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자연스레 제기되는 실제적 의문이다. 우리에게 우리 삶과 세계를 실제로 변화시킬 힘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모두 일으킬 힘이 충분히 있다. 이러한 능력은 의식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네빌은 의식의 힘에서 이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여러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했던 이야기는 수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다. 불치병인 희귀 심장병 진단을 받은 20대의 어느 남자에 관한 이야기로 그는 결혼하여 어린 자식이 둘 있었다. 모두에게서 사랑받는 좋은 사람인 그는 어느 모로보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려야 마땅했다. 네빌이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 무렵 그는 살이 너무 빠져 앙상한 해골밖에 남지 않았다. 너무 허약한 상태라 대화를 나누기조차 힘겨웠지만 그는 네빌이 믿음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조용히 귀 기울이고는 이해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우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한 가지이다. 나 자신의 태도와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네빌은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라 그에게 물었다. 이미 추유가 시작된 것이 느껴지냐고.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가 말했듯 상상력과 현실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선이 있을 뿐이다. 블레이크의 다음 시는 이 세계가 현실의 보다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투영이라는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의 생각과 유사하다. 인간은 곧 상상력이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은 밖에 있는 듯 하나 안에 있고 너의 상상 속에서 인간의 세계는 한낱 그림자일지니 상상 속에서의 창조에 의식적으로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현실과 비현실의 장벽을 허물고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네빌은 새 친구가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해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단 한 문장으로 설명했다. 불치병 말기의 환자가 기적적으로 치유됐다는 사실에 너무도 놀라운 나머지 두세 번 재확인하며 이건 기적이야 기적이라고 중얼거리는 의사의 모습을 상상하라고 권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벌써 눈치챘을 것이다. 그 사람은 회복했다. 몇 달 후 네빌은 그가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편지를 받았다. 훗날 네빌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밝힌 비결은 바로 네빌과 만난 후 단순히 회복을 빌기보다는 이미 회복되어 건강하다는 가정하에 생활한 것이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꿈을 일상의 현실로 만드는 비결이 놓여 있다.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으며 기도는 이미 답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휠러가 참여하는 우주라고 말한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꿈은 이미 이루어졌다. 결과를 향해 노력하는 것과 결과를 성취한 양 느끼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미묘하고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다시 한 번 되게 중요한 구절이죠. 결과를 향해 노력하는 것과 결과를 성취한 양 느끼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미묘하고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여행을 하는 것이다. 꿈을 향해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 목표나 이정표를 정해두기는 하지만 마음속에서 우리는 꿈을 이룬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꿈을 향해 다가가는 상태에 있다. 소망을 달성한 모습을 그리며 이미 소망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라는 내빌의 가르침이 그토록 강력한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무술 관련 고대 자료를 보면 이 원리가 의식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물리적 차원에서의 멋진 상징이 나온다. 콘크리트 블록이나 판자 더미를 부수는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을 행하기 위해 온 정신을 특정 순간을 향해 모으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사실 이건 역시 내빌의 이야기와 똑같은 원리이다. 정신에 힘 없이 이러한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때때로 속임수를 쓰기도 하지만 진짜로 하는 경우에는 바로 정신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블록을 부수기로 했다면 손이 바닥에 닿는 순간을 온 마음으로 그린다. 내빌이 죽어가던 남자에게 했던 말과 마찬가지로 이미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치유는 이미 되었으며 콘크리트 블록은 이미 부수어진 것이다. 무술이는 의식을 콘크리트 블록이 놓인 바닥의 어느 한 점에 집중함으로써 콘크리트 블록을 두 동각낸다. 손이 그 바닥에 닿아 있으려면 바닥과 손 사이의 공간을 이미 가로질러야 가능하다. 그 공간이 우연히도 콘크리트 블록과 같이 단단한 것으로 메워져 있다는 사실은 일순 부차적인 것으로 변해버린다. 이처럼 이들은 목표를 이루는 어려움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미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성공하기 전에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다. 이처럼 간단한 예는 의식이 작동하는 법을 명쾌히 보여주는 훌륭한 비유가 아닐 수 없다. 나 역시 20대 초반의 이 원리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 구리 재련소에서 일하고 록밴드에서 연주하던 생활을 청산하고 정신의 힘에 집중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21세기 생일을 맞은 날 아침 나는 느닷없이 장거리 달리기 요가, 명상, 무술에 끌리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난 이 넷 모두를 열정적으로 시작했고 내 세계가 무너지는 듯할 때마다 이 넷이 나를 식혀주는 든든한 바위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술학원에서 가라데 수업이 시작되기 전 나는 북부 미주리 중심지에서 자라면서 본 그 어느 것과도 비할 수 없는 강력한 정신집중의 힘을 목격했다. 그날 연습실로 들어온 사부님은 우리가 익히 알던 동작이나 기술과는 전혀 다른 것을 해보자고 했다. 그는 연습실의 두꺼운 메타 한가운데 앉아 눈을 감고 명상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그가 손바닥을 위로 올려 양팔을 벌리고 얼굴을 숙이는 T자세를 취하면 정신이 완전히 집중될 수 있도록 2분 정도 기다린 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움직이게 해보라는 것이었다. 당시 수련생은 남자가 여자보다 두 배 정도 많았는데 서로 언제나 기분 좋은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그러한 분열이 전혀 없었다. 모두들 사부님 주위에 소리 없이 가만히 둘러앉아 있었다. 우리는 사부님이 매트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가 책상다리를 하고 눈을 감고 양팔을 뻗고 호흡을 바꾸는 것을 지켜보았다. 사부님의 가슴이 부풀었다가 가라앉으며 점점 느리게 숨을 쉬다 아예 숨을 쉬지 않는 듯 멈춰버리는 모습을 넋이 나간 채 지켜보았던 것을 난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우리는 서로 고개를 끄덕여 신호를 주고받고는 사부님에게로 다가갔다. 처음에는 손쉽게 끝날 줄 알고 우리 중 몇 명만 사부님을 들어올리려고 했다. 사부님의 팔다리를 잡아 온갖 방향으로 밀고 당겼지만 꿈쩍도 않는 것이었다. 우리는 깜짝 놀라 전략을 수정했다. 모두들 한쪽에 우르르 모여 사부님을 한 방향으로 힘껏 밀었다. 하지만 사부님은 팔은커녕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몇 분 후 사부님이 심호흡을 하며 눈을 뜨더니 특유의 멋진 온화한 농담쪼로 물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왜 아직도 내가 여기 그대로 앉아있지 사부님은 호탄한 웃음소리로 우리들의 긴장을 가라앉혀 주고는 종종 그러하듯 두 눈을 반짝이며 방금 일어난 일을 설명했다. 눈을 감고는 꿈과 같은 상상을 했지. 그 상상이 현실이 된 거라네. 내 몸 양쪽에 커다란 산이 하나씩 있고 나는 그 사이에 앉아있다고 상상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즉시 그 광경이 생생히 그려지는 것이 마치 사부님이 자신이 경험한 상상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직접 스며들게 한 것이 아닌가 싶었다. 내 양팔이 각각 산뽕우리에 사슬로 묶여있었네. 사슬이 거기 있는 한 나는 산에 연결되어 있고 그 무엇도 그 연결을 끊을 수 없지. 사부님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의 얼굴을 쭉 둘러보았다. 그러고는 활짝 웃으며 결론을 내렸다. 심지어 나의 수대자들이 모두 힘을 합친다 해도 그 상상은 변화시킬 수 없다네. 스승님은 무술 수업 도중에 짧은 실험을 통해 세계와 우리와의 관계를 새로운 눈으로 봐야 한다는 놀라운 가르침을 일깨워 주셨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 연연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어떤 세계를 경험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비결은 사부님이 이미 매트 위의 한 지점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고 상상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 순간에 사부님은 명상으로 만들어낸 세계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상상 속의 사슬을 사부님 스스로 부수기로 결심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사부님을 움직일 수 없었다. 우리가 깨달은 바로는 그러했다. 네빌의 표현을 빌자면 이러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미래의 꿈을 현재의 사실로 만들어야 한다. 이 같은 비과학적 표현은 너무도 솔직하기에 오히려 거짓말처럼 들리기 일수이지만 이는 분명한 진실이다. 다만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라는 말의 간단함에는 부디 현혹되지 말라. 참여하는 우주는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그 힘을 발휘하기는 왜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 다양한 가능성, 하나의 현실 우리가 세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느냐는 문제가 왜 하루하루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단순히 미래의 꿈을 현재의 사실로 만들기만 하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사건까지도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일까? 예를 들어 세상이 세계대전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전쟁이 일어날까?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거나 결국에는 건강을 잃게 될 운명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그러한 믿음이 현실로 될까? 혹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경험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데도 종종 강과되는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일까? 인생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대로 흘러가는 것일까? 우리의 상생이 이미 현실이 되고 기도가 이미 답을 받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가능성들이 시작되기 전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려면 양자물리학이 우리 세계에 대해 알아낸 중요한 사항들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양자물리학은 원자보다 더 작은 물질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심지어 일련의 법칙까지 만들어 보이지 않는 극소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상할 수 있게 했다. 법칙은 몇 가지 안 되고 단순하지만 아원자 같은 세계에서의 입자의 행동은 기묘하게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물리학 법칙은 보편적이지 않다. 극소세계에서는 물질이 일상세계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둘 다일 수도 있다. 관찰자의 의식이 에너지의 행동을 결정한다. 모두 타당한 법칙이지만 양자물리학의 방정식이 입자의 실제 존재를 묘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필히 명심해야 한다. 즉, 양자물리학의 법칙들은 입자가 어디에 있고 일단 그곳에 간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확실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저 입자의 존재의 가능성을 설명할 뿐이다. 입자가 어디에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고 그 특징은 어떠할 수도 있다는 정도에 그친다. 이러한 결론은 어느 것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거나 발전한다. 하지만 이는 중요하다. 우리는 이 법칙들이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 입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들 입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 수 있다는 커다란 가능성이 열린다. 양자물리학이 정말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주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인 것이다. 우리 세계와 우리 삶과 우리 몸은 양자적 가능성의 세계에서 선택된 혹은 상상된 그대로이다. 우리가 세계나 삶이나 몸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새로운 방식으로 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즉, 여러 가능성들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양자적 가능성 중 오직 하나만이 우리가 현실로 경험하는 실제가 된다. 예를 들어 나의 가라데 사부님은 자신이 한자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는 가능성을 선택하여 상상했고 이 때문에 아무도 그를 옮길 수 없었다. 다양한 가능성 중 어느 것이 현실이 될지는 우리의 의식과 관찰 행위로 결정되는 듯하다. 다시 말해 우리가 관심을 주는 가능성이 우리 세계의 현실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양자이론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입자는 측정과는 독립된 개별적 실제여야 마땅하다. 이 문맥에서 측정이란 관찰자 즉, 우리 인간이다. 우리 의식의 집중이 우리 세계의 현실이 된다. 여러분 상당히 과학적인 내용으로 이 디바인 매트릭스 이 우주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이제 컴퓨터 시스템 수석 디자이너 컴퓨터 취질학자 기술 운용 매니저였던 그렉 브레이든이 탐구해 나가고 통합해 가는 내용들이 아주 멋지게 펼쳐지는 책입니다. 그렉 브레이든의 또 다른 저서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도 같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시크릿 유의 책들을 좀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책으로 추천드려 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댓글과 슈퍼땡스로 함께 해주시고요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현실화 하시는 첫 걸음이 되실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비님들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